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에 있는 코스코에 쇼핑을 왔어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상품들이 들어왔을까 궁금해지네요. 자, 오늘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기 차에 있는 저런 코드 있죠? 여기에도 있고 이 코드가 무엇일까요? 이 코드가 무엇일까요? 모든 차에, 알래스카에 있는 모든 차에는 저런 전기 꽂는 콘센트 같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코스코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쇠이라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초콜릿도 많고요. 초콜릿은 지금 할로윈이 지나서 지금 굉장히 싸게 많이 내놨네요. 여기 그릇도 싸게 퍼오고요.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또 여기 따뜻한 양말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머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용품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규모는 남쪽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코스코보다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때도 뭐 웬만한 물건들은 거의 다 있는 편이고요. 오늘은 일요일 아침이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때 쇼핑을 나오는 편인 겁니다. 이쪽은 이제 옷도 있고요. 커피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고요. 어머, 저기 강아지 겨울 옷도, 외투도 나와 있네요. 우리 강아지한테는 좀 크겠다. 와, 또 이제 겨울 외투가 겨울이니까 이제 여기서 옷들이 많이 싸게 파네요. 와 저희 동네에 코스코가 생긴 지는 벌써 5년 정도 됐고요. 전에는 샘스클럽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코스코가 들어왔어요. 코스코가 없을 때는 1년에 2번씩 앵크리지에 가서 쇼핑을 했는데 이젠 여기서도 질 좋고 착한 가격의 물건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와, 도마가 여기 플래팅하기 아주 좋겠어요. 도마, 그 다음에 럭셔리 뽀뽀스러우 이쪽은 여러 가지 가방 또 이런 타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 샘소나이트가 129.9국을 먼저 되네요. 세트 두 개에 129.9국을 되는 거네요. 여행 갈 때 이쪽으로 가방이 될 것 같아요. 벽에도 있고 메모리폼 여기는 침대 시트 침대 시트죠. 저 이거 되게 좋아요. 이거 구김도 안 가고 굉장히 괜찮은 시트예요. 제가 쓰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여기는 달 매트 이런 것도 갈고 여기는 금고 이 안에 금도 넣어놓고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거 넣어놓고 이런 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나봐요. 여기는 세제 섹션이에요. 세제 제가 숙박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세제나 청소용품 친구류 종류들을 많이 사게 되는데 주로 여기서 많이 사는 편이에요. 에코 세제 시원씨는 아직 있어요. 우리 강아지 강아지 개껍도 팔고요. 우리 강아지 영양제가 떨어져가지고 영양제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영양제 이것도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인데 어? 왜 이렇게 치세요? 강아지 강아지 영양제 속인다.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영양제 30불이에요. 30불. 내 영양제보다 비싼 사람 영양제보다 비싼 거 먹는 우리 강아지들 범퍼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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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요. 저기는 와 버블 욕조도 나왔어요. 아주 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크펌 섹션 제가 좋아하는 이거는 새우 새우도 있고 반자 반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은 여기에 고기가 가득 많이 들어왔다. 와 여기 고기가 여기 양갈비도 들어있고요. 여기는 포크 돼지고기 여기는 스테이크 고기 아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만 파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뭘까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알래스카에서만 파는 게 있습니다. 여기 햄도 있고 아 요거 새로 나온 거예요. 요새 웍터퍼스 16불 99 가격이 내렸네요. 와 이거 진짜 사가야겠다. 아 알래스카에만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 많이 팔렸네. 셀먼 스모크 셀먼 이거는 제가 다른 코스코에 가봤는데 안 팔더라고요. 알래스카에 코스코에만 파는 거예요. 연어 훈제 연어입니다. 훈제 연어 아 그리고 이거는 알래스카소세지 레인디어 소세지 레인디어 소세지 이것도 알래스카에만 하는 걸 거예요. 알래스카 특산물 알래스카 특산물 알래스카 특산물 킹크랩이 잡히니까 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영롱한 연어 색깔 좀 보세요. 빨간 빛이 너무 신선해 보이죠? 오메가3 풍부해서 굉장히 건강해도 좋습니다. 저 할리버슨 피쉬앤치스 햄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저기 블랙허드 가 나왔네요. 은대구라고 하는 생선인데 세상에서 제가 먹어본 생선 중에 가장 맛있어요. 저희 집에 오시면 한번 꼭 맛 보여드리고 싶어요. 안에 랑파 카이거 쉐도 있구요. 온리머 빨랑 빨랑 랑 삶겨쌀 또 있어요. 목살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콩 , 랑 같이 갈 넣 나왔어요. 블리스킷 참 착 와 여기 단감도 나왔어요 단감 폴 시몬 단감 사다가 김치 단감 깍두기 한번 담아야겠다 단감 깍두기 벨페퍼도 나와있고 아보카도도 사가야될거에요 단감나와서 단감 잘했어요 야채코너에 한번 가볼까요 프레쉬 플럭 빵 냄새가 아주 고소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야채 야채코너에요 야채 야채는 뭐가 있을까 야채는 상추 로메인 상추밖에 없어요 여기는 로메인 상추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나봐요 로메인 상추 샐러드 브로콜리 그리고 저기는 들기통 여기는 쌀기 그다음에 여기 그레이포도 있구요 자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이에요 크램베리 월넛 브레드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거는 무조건 사야돼 자 무조건 사야돼요 아 여기 제가 늘 애용하는 두부 올데닉 두부도 하나 사야겠다 크기 프레피포테이토 우와 맛있겠다 그러면 한 번 먹어볼게요 이게 바로 이거래요 치즈 포테이더 베이크 여기 이거는 지역 커피 인데요. 뉴스폴. Do you like coffee? 산타 커피? So this is our darkest roast. This is the medium dark. It's dark minus roast. And this one is a significant pop. Do we have three of ginger over here? Cinnamon hazelnut. Cinnamon hazelnut. 어떠세요? It's good. It's good. It's good. That's been the favorite soup. Wow. This is chocolate. It looks really delicious. 46 pieces. It's a gift for Christmas. It's a gift for Christmas. It's all chocolate soup. Wow. Amos de Lucca. It's gingerbread. I've got a soup, I've got a soup. Ah. It's like a soup, you're a soup, I've got a soup. I'm gonna use the soup. Yeah. Yeah. It's like every hour of it. Oh, this is supposed to be eaten.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이멀젠티 메뉴 캠핑 갔을때 저런거 가져가서 먹으면 와 여기 아주 예쁜 이런 여러가지 소스 종류 선물 세트가 나왔어요 핫 소스 12종류의 핫 소스 와 이쁘다 핫 소스 꽃도 팔아요 꽃 우리가 꽃을 파는데 여기저스 꽃을 팔아서 와 오늘도 분상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오늘은 얼마에 썼습니까? 와 318불 요새 뭐 샀다 하면 기본 2,300은 나가요 29 사는데 여기는 코스코 안에 있는 푸드코트 피자 아주 엄청 싸구요 여기서 샌드위치 구글 구식구 아직 안 먹어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음식을 사서 여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요새 여기는 가전제품이 다 LG 삼성 와 LG 세탁기 브럼 세탁기 삼성 외국사람들이 아주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데요 월에는 이렇게 콘센트를 꽂아놔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다시 집에 오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주면 차가 얼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